네, 어서오세요. TV 동물농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뭐야? 침 튀겼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방송 중에. 재채기 소리 진짜 크네요. 이 재채기 하는 걸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열정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저처럼 아주 작고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고요하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면 민망해서 하고 먹게 돼요. 입을 가리고요. 이런 분들은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재채기를 할 때 방구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완전 별로다. 네. 배치폼. 그런 분들은요. 변태입니다, 변태. 뭘 변태예요? 배치폼 어떻게 해. 동물농장을 즐겨보는 어린이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변태란 어떤 뜻이냐면요. 그 곤충, 그 유충이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돼가는 그 과정을 변태라고 합니다. 그럼요.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열려라! 동물농장!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는 꽃보다 견공. 귀적견이라 불릴 만큼 매력적인 비주얼. 곱슬 곱슬 부드러운 터라며 S라인 부럽자는 쭉 빠진 몸매. 그는 대체 누구인가? 얘는 베들링턴 테리어고요. 이름은 몰라예요. 부드러운 견공의 품격. 베들링턴 테리어, 몰라. 소파 위에서 조용히 사색을 즐기는 품이 있는 일상. 그런데 우아하게 살고 있던 몰라의 일상을 뒤흔든 여인이 나타났으니 경원했던 일상은 이제 끝났다. 그녀로 인해 울고 웃는 몰라의 복잡한 견생사. 어디 한번 들어보실래요? 몰라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동물농장에 출동했다. 저희 우리 강아지들이거든요. 제작진 방문에 마중까지 나온 두 녀석. 카메라가 얼마나 반가우면. 체면 뒤로 하고 이렇게 애교를 부릴까? 아, 몰라 몰라. 왜 이제 왔어? 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몰라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그 주인공. 폭스테리어, 아라. 내가 말했겠다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화로워 보이는데. 아,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몰라야, 가자. 이리 와. 빨리 와. 자세한 내막을 파헤치기 앞서. 몰라 잠시 자리를 뜨는데. 혼자 남은 아라 닫혀버린 문 앞에서. 아유, 어쩔 줄을 모른다. 그동안 카메라에 더 잘 나오기 위해 몸단장을 하는 몰라. 문 밖에서 여전히 안달곡달. 아유, 아라야. 너 이러다 정말 알아 눕겠다. 같은 시각. 기다리는 팬도 있고 하니 분주해진 몰라 뷰티 살롱. 더욱 빛나기 위해 더욱 더 나은 비주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난 소중하니까.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몰라 앞으로 불이 나게 달려온 아라. 얼마나 반가우면 이리도 졸졸 따라다닐까 싶은 바로 그때. 아라야, 이게 무슨 상황? 깨끗 목 놓아올 땐 언제고. 마치 잡아먹을 듯 무름댄다. 아라가 몰라 뭐 하는 꼴을 못 봐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시비 걸고 안 보이면 찾고. 혹시 몰라를 질투해서 그러는 건가 싶어 아라와 더 많이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줘도. 아유, 우리 착해. 아유, 우리 착해. 결과는 그대로. 아이고. 아라야, 대체 너 왜 그러는 건데? 작년 가을부터. 아유, 우리 착해.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따로 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식사 시간이라도 예외는 없다. 사료에 채 입을 대기도 전에. 아라의 레이더망에.